열정과 감동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김제 지평선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코스모스 400리길과 함께 황금 물결이 넘실되는 지평선의 고장 김제에서 평생 잊지 못할 가을날의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모두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10월 1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여행전문방송 리빙TV의 지평선 열린음악회는 인기 개그맨 심영래의 진행으로 주부들의 대통령 조항조 꽃중연예 가수 최석준 사랑과 평화의 기타리스트 최희철 한국 락을 대표하는 유현상과 백두산 선녀와 나무꾼의 도시의 아이들 여성 보컬리스트 검은나비의 김혜정 나는 못난이의 주인공 박태일과 딥패밀리 매혹적인 목소리의 임현정 소양강천의 한석영이 함께합니다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 내년에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에 오시면 과거, 현재, 미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김제 지평선 축제를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리빙TV 김스바이오 오장세정수 제이프로덕션 아이엠미디어가 함께합니다